자, 골라주시고요 좋아요 또 이렇게 센스있게 또 우리만 봐야 돼? 오케이 이거 너무 쉽지 않겠어? 괜찮아요? 오케이 소문! 거기서? 뭐야? 소문 아니야, 아니야 소문 아니고요 여기서 할 거야 소문! 악귀! 아이고 이렇게 귀여운 악귀가 어딨어 악귀가 이렇게 어떻게 이뻐요 악귀가 이렇게 이뻐요 악귀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걸어요 인형 같다, 인형 맞춘 내가 뭐가 되니 아닙니다 자, 우리 염야론 배우님 힌트를 어디서 얻으셨어요? 바로 그냥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만 말씀하려고 사실 이거는 좀 나올 것이다 네네 워낙 또 저희가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게 내야 돼요? 아니면 그냥 쉽게 내야 되나요? 오, 그거는 우리 배우님 마음이죠 유수석 씨 마음이죠 아, 해봅시다 자,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건 진짜 오, 야, 야, 야 하는 순간 알아, 하는 순간 자, 갑니다 네 잘 보셔야 돼요 레디 액션 소문! 투여사! 캐치 어어 투여사! 투여사? 부하나 부하나? 그 다음에 캐치인 줄 알았는데? 캐치?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우와, 연기를 이렇게 잘한다고? 아니, 드라마 할 때도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밟았다! 어? 부하나 뭐라고요? 밟았다! 밟았다 아니고? 땅! 땅 아니고? 땅을 밟다! 야, 이거 좀 어렵구나 아니, 안 어려요 우리가 그거 한다고 지금 밟았어요 아니, 왜 자꾸 밟아 어디예요? 잦지 말고 아니, 얻은 거 말고 자, 이거 지금 거의 지뢰입니다, 지뢰 자, 가볼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소문! 소문? 캐치 능력 탈락 아니고요 이거 못 맞추면 저 점수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가차 없습니다 자, 꼭 맞추셔야지 맞추면 이렇게 우리 맨날 했잖아 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말씀하시면 저희 마이너스 1점 가요 텔레파시 텔레파시 텔레파시? 근데 도하나와 연관이 좀 있나요? 아니죠 도하나와 연관이 있죠 소문! 우리 카운터들 다 연관이 있어요 다 연관이 있나요? 어? 자, 소문? 아니요, 아니요 카운터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렇죠 지금 도하나 씨 지금 밟았어요 이거를 지금 캐치 기억 읽었어요 그러니까 캐치와도 다른 맥락이진 않아요 추호사 추호사 감지 감지 능력? 감지 능력 그렇지, 감지 능력이 있긴 있는데 레이더! 레이더? 추호사 레이더 아니고 인간 레이더 인간 레이더 아니면 자, 봅시다 잠깐만요 소리를 내면 안 된다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면 안 된다니 네 네 자 어쨌든 여섯 글자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지금 24,000분이 동시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예민한 생명체 저기요 지금 추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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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땅 밟았다 아니다 미친 아니 저기 24,000분 보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4,000분 소문아 기다려 내가 거기로 갈게 조금만 기다려 너 가만히 있어야 돼 자, 여러분들 정답 여러분들 혹시 맞혀주세요 자, 정답 맞혀주시는 분들 계시면은 이분 선물 포함합니다 오? 그러면 봐봐 아니, 그럼 줘봐 자, 봐봐, 줘봐 그러면 아, 예, 예 줘봐, 봐봐, 안 돼 자, 정답 사이코 배틀리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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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와아 역시 역시 와아 와아 아, 기르네 아, 맞네, 맞네 왜 울렀어 아, 아 아니, 싸위 코메틀이도 혹시 뭐 이제 첫 화 때 이야기하고 솔직히 조금 이렇게 지나면서 아니, 어제도 했어요 어제도 했는데 근데 이제 저희끼리는 하는 말인데 그 용어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아, 나 어제 했는데 진짜 압니다 아, 아